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톡톡씨야입니다 오늘은 신선 떡볶이를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렛츠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일단 신선 떡볶이 먹어볼게요 치즈랑 같이 치즈가 엄청 맛있어 보여요 먹어볼게요 살짝 매콤한데 카레 맛도 나요 이게 신선 떡볶이 순한 맛이에요 이 동그란거는 치킨링 이렇게 즐기하게 생겼어요 숯소에 찍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냥 치킨 맛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치즈 제가 신양떡볶이의 매운맛을 확 잡아줘요 오징어집 진짜 길어요 제 얼굴 사이즈만큼 오징어집도 찍어서 오징어가 쫄깃쫄깃해요 오징어가 쫄깃쫄깃해요 2개 도전 오징어집 와 맵다 꿀피스 파인애플 맛 치즈랑 떡볶이가 뜨거워요 떡볶이 오징어 얼음 얼음 계란 수능맛인데, 매운맛같아요 수능맛인데 두개 수능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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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먹었을때 조금 매콤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매워요 치즈가 엄청 많아요 치즈가 엄청 많아요 먹어볼께요 수능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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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력 수능맛 수능 수능맛 수능 좀 더 매워요 맛잇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너무 맛있어 한자리에 푹 그런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고소하고 이벤트에 매운 양념이 들어간다 너무 고소하고 강아지에 있는 양념이 엄청 고소해 고소한 양념이 들어간다는 걸 좋아해요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안녕